네 안녕하세요 아 대단한 분을 이렇게 또 옆에 모셔봤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박혜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아 조금 전에 그 공연이 되게 많았는데 공연 좀 보셨어요 네 무대 뒤에서 잘 관람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실제로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인데 배트사분들이랑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타라이콘을 초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사실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기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본도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고 네 아 진짜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팬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스타라이콘 어워즈 이렇게 좋은 상 주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녀석들도 많은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